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신업 변호사입니다. 특별감찰관을 놓고 지금 여여 갈등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소식 빠르게 전하겠습니다. 소설 전하기에 앞서서 강신업TV의 구독자가 아니신 분께서는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더 좋은 방송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자 지금 특별감찰관 이걸 추진하겠다라고 한도우리가 얘기하고 있는데요. 특별감찰관 얘기는 벌써 나온 겁니다. 그리고 대통령실에서도 특별감찰관을 여야가 협의해서 가져오면 얼마든지 특별감찰관 임명하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게 언제부터입니까. 새삼스러운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데 한도우리는 꼭 옛날부터 이미 의제로 올라왔던 또 논의가 됐던 그런 문제를 자기만 그것이 알고 있었던 것처럼 자기만의 것인 것처럼 이렇게 완전히 뭐라 그럴까요. 숟가락 얻는 데 선수입니다. 이 특별감찰관을 왜 임명을 못한 건지를 한도우리는 모릅니까. 특별감찰관이라는 것은 뭐냐면 친인척들을 이제 대통령에 감찰할 수 있도록 비리 같은 거 미리미리 예방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특별감찰관입니다. 그래가지고 옛날에 특별감찰관을 했었어요. 그런데 문재인 때부터 이게 흐지부지 된 거 아닙니까. 자 그런데 이게 왜 임명이 안 되느냐. 원래 특별감찰관을 임명하려면 여야가 이제 협의를 해가지고서 대통령한테 올리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북한인권재단이라고 있어요. 여러분 얘기 들어봤죠. 북한인권재단을 이제 법을 만들었는데 아직까지도 북한인권재단이 출범을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북한인권재단의 이사장을 갖다가 정해가지고서 대통령한테 지금 임명을 해달라고 올려야 되는데 이게 안 돼요. 왜 안 되느냐. 북한인권재단을 만드는 것을 민주당이 반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여튼 민주당은 북한인권이라는 말만 나오면 완전히 경기를 일으킵니다. 세계 모든 나라들이 유엔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북한인권을 개선해야 된다. 북한은 인권을 유린하고 있는 아주 미개국가다. 이렇게 다 얘기합니다. 그래서 해마다 유엔에서 말이죠. 북한인권결의서라고 하는 것을 채택해가지고서 인권 유린의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보고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 민주당은 맨날 인권인권 하는 놈들이 맨날 인권변호사 어쩌고 하고 마치 자기들이 사람의 인권에 대해서 만약에 자기들이 어떤 그것이 전유물인 것처럼 자기들만의 어떤 그런 영역인 것처럼 하는 자들이 북한인권이라는 말만 나오면 꽁무니를 빼고 북한인권이라는 말만 나오면 숨기 위해 바쁩니다. 김정은 눈치 보는 거죠. 김정은이 자기들의 어버이 수령이니까 감히 김정은 수령을 향해서 감히 인권 얘기를 해? 그러면 김정은이 북한 주민들의 인권을 유린한다는 말 아니야. 북한 주민들의 인권을 훼손한다는 말 아니야. 감히 그렇게 못해?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가지고 민주당이 반대해가지고 민주당이 협조를 안 해가지고 북한인권재단에 지금 이사장을 갖다가 임명을 못하고 그래 보는 바람에 북한인권재단이 출범을 못하고 지금 이런 겁니다. 그래서 지금 얘기하는 게 뭐냐. 이걸 갖다가 꼭 출범시켜야 돼요. 우리 자유우파로서는. 때문에 특별감찰관하고 같이 둘이 함께 갖고 와라. 함께 갖고 와라. 연계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쟤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민주당은. 특별감찰관만 해라. 북한인권재단 이거는 신경 쓰지 말아라. 이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그래서 우리 쪽의 주장은 항상 이걸 연계해가지고 함께 하자는 것이 우리 쪽의 입장이었어요. 그런데 한도우리가 갑자기 나타나가지고는 북한인권은 딱 빼버리고 그냥 특별감찰관만 하라. 그러면 유은석열 대통령 감찰하는 건 그렇게 중요하고 북한 김정은의 인권 상황에 대해서 감찰하는 것은 안 중요합니까?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맨날 5.18을 갖다가 헌법정신에 넣느니 그다음에 이번에도 전남 곡선에 가서 500몇 표 준 주민들한테 감사하다고 얘기를 하고 어쩌고 저쩌고 4.3이 어쩌느니 알지도 못하는 게 역사관도 없이 말이죠. 이렇게 저렇게 떠들면서 그 중요한 북한인권 문제는 도회시하고 그럼 특별감찰관만 빨리 임명하라? 아니 어떻게 그렇게 김건희 여사의 비리는 잘 보이고 김정은의 비리는 하나도 안 보입니까? 한동훈 씨 어떻게 그렇게 김정은의 비리는 하나도 안 보이고 김정은의 범죄는 하나도 안 보이고 어떻게 그렇게 김건희 여사의 의혹은 그렇게 알고 싶습니까? 김정은이 고사포로 공업을 쏴 죽이고 그야말로 지금 북한에서 엄청난 인권탄압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 하다못해 우리나라 남한의 영화를 봤다고 음악을 들었다고 그냥 처형해버리는 거 모르고 있습니까? 그거 몰라요? 그래서 분권 인권이 그렇게 하찮은 겁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러면 그걸 갖다가 오히려 이재명한테 얘기를 해야죠. 이재명 당신 말이야 빨리 이거 우리도 특별감찰관 할 테니까 빨리 이 북한인권재단 출범시킵시다. 이거 언제 만든 건데 아직까지도 출범이 안 됩니까? 우리 이재명 대표도 북한 인권에 관심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게 치고 들어가면 그럼 이재명이가 저는 북한 인권에 관심 없습니다. 그렇게 말합니까? 이재명이가 저도 관심이 있습니다라고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때를 딱 치고 들어가서 저도 특별감찰관 이거 분명히 제가 추진할 테니까 그럼 대표님도 이 북한인권재단 이거 확실하게 책임지십시오.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한동훈이는 내부청지를 해가지고서 자기 책임 올리고 그래가지고서 이재명하고 한 번 이렇게 맞서는 이재명이 어떤 맞상대가 되는 책임 올리기예요. 지금 지지율이 팍팍 떨어지고 지금 한동훈 갖고 되겠느냐 한동훈 지금 무능하다 무능하다 정의롭지도 않다 그리고 또 배신자다 이런 지금 프레임이 쓰여지니까 자기가 말이야 마치 국민을 위해서 권력에 맞서는 듯한 그런 어떤 모습을 연출하고 싶어가지고 지금 저렇게 쇼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한동훈이는 정치 행위가 전부 다 쇼예요.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다 쇼야. 쇼를 빼놓고서 한동훈의 정치를 말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한동훈이가 지금까지 어떤 업적을 보여준 게 있습니까? 처음에 한동훈한테 일부 국민들이 열광했던 이유는 그 국회에 나가서 민주당 되지도 않는 주모 이모하고 좀 싸울 때 그때 시원하다 그런 것 때문에 인기를 얻었던 거 아닙니까? 그다음에 또 법무부 장관이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후계자로 삼는가 보다. 그래서 인기를 얻었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무슨 업적을 했습니까? 그렇다고 윤석열 대통령하고 합을 맞춰가지고서 지금 윤석열 대통령을 위한 그런 윤석열 대통령 정권의 어떤 개혁작업을 위한 그런 뒷받침을 하고 있습니까? 그냥 자기 정치하는 거 아니에요. 오로지.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이 특별감찰관이라고 하는 것도 자기 인기 끌려고 나는 말이야 이렇게 주장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추경호 원내대표가 딱 그거는 당신 소관이 아니다. 그것은 원내대표가 책임이다. 딱 이렇게 치고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마디로 거절해버린 거예요. 원내대표가 사실은 말이죠 당대표를 완전히 무시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한동훈 개라고 하는 또 배현진이가 또 추경호를 들이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들이받았다고는 볼 수 없겠지만 국회의원 108명이 있는 텔레그램 방이 있대요. 그 방에서 말이죠. 이 특별감찰관 얘기 한동훈 편들면서 또 배현진이가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또 지금 어떤 의원들은 특별감찰관 이거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어쩌고 하면서 한동훈 편에 서가지고 얘기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는데 지금 당의 지도부들은 다른 사람들은 전부 다 침묵하고 있답니다. 자 그런 얘기예요. 특별감찰관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단독으로 추진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북한 인권과 관련된 북한 인권재단과 관련돼서 추진해야 될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오래된 과제예요. 그럼 얼마나 얘기가 좋습니까? 이럴 때 말이죠. 특별감찰관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어차피 대통령실에서도 한다는 거니까 반드시 이번 기회에 북한 인권재단을 출범시켜야죠. 그러려면 이재명을 분명히 설득하고 민주당을 압박해야죠. 어떻게 그거는 안 하더라도 이건 하겠다는 거야 이제. 그럼 다른 사람들은 바보여서 그건 안 하고 이건 한 겁니까? 지금 한동훈이가 이걸 분리해가지고서 그냥 특별감찰관만 하자. 북한 인권재단하고 연계시키지 말자. 도대체 누구 편입니까 한동훈은? 그럼 민주당의 얘기가 그거예요. 민주당이 과거부터 그냥 특별감찰관만 하자. 우리가 대통령 잡았으니까 특별감찰관만 하자는 거예요. 그럼 북한 인권재단은 영원히 안 해요. 이걸 연계시켜도 안 하는 애들인데 쟤들이 할 것 같습니까? 그러면 한동훈은 도대체 누구 편입니까? 여당입니까? 남당입니까? 강신업TV입니다.